부모와 대화 시간이 줄어들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는 많은 학생들이 하루에 30분도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학업에 대한 대화를 부모와 자주 나누는 학생일수록 대학 진학 가능성이 높고요. 대화 소재에 따라서 전공이 바뀔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연구 결과가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의 어떤 특징이 자녀의 대학 진학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걸까요? 우선 해당 연구팀은 2016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고 최근 작년까지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부모 쪽 요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임금소득, 금융소득이 자녀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확률도 높아졌다고 하고요. 또 대학에 진학을 했을 때 자연공학계열 전공을 선택할 확률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대화가 자녀의 전공 결정에 관련해서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대화의 양도 그렇지만 대화의 소재도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흥미와 적성에 관해서 구체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는 자녀일수록 인문사회계열이나 자연공학계열보다는 의학, 교육, 예체능처럼 보다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전공을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부모 자녀 간 대화가 교등교육 진학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면서 그 주제가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이 전공 선택이 일기까지 폭넓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관심 분야에 대한 서로의 얘기를 나누는 그런 대화한 거지. 의사돼야 된다. 아유 그런 거 아니죠. 변호사돼야 된다. 이런 대화는 아닌 거예요.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